희대의 살인마,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살인범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처제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사건으로 범행수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사건 발생 30년 만에 경찰이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부산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56살 이모씨입니다. 지난 1994년 1월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투와 이불 등으로 감싸고 자신의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옛 철물점이었던 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19살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나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스타킹과 끈, 속옷으로 시신이 묶여 있었던 점 등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행수법과 비슷했지만 당시 경찰은 청주 처제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당시 1,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으나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현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급 모범수로 복역 중입니다. CJB 뉴스 진기분입니다.